당구에서 스트로크는 단순히 큐를 휘두르는 동작 이상입니다. 스트로크는 큐볼 흰 공을 조종하는 정교한 기술로 이를 통해 목적구 타깃 공을 정확하게 맞추고 다음 샷을 준비하게 됩니다. 각 스트로크마다 큐 깊이와 큐를 잡거나 놓아주는 타이밍 그리고 스피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다양한 스트로크와 함께 각 스트로크에서 적합한 큐의 깊이와 타이밍 그리고 스피드 조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탠다드 스트로크는 큐볼의 중심을 정확하게 치며 공을 직진하게 하는 기본적인 스트로크입니다. 이때 큐의 깊이와 스피드는 매우 기본적이며 큐볼이 목적구로 자연스럽게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큐 깊이, 큐의 깊이는 중간 깊이로 설정합니다. 즉 큐대를 큐볼의 중심과 수평으로 위치시키고 너무 얕지도 너무 깊지도 않게 공을 자연스럽게 밀어내는 깊이로 큐를 유지해야 합니다. 큐를 잡고 놓는 타이밍 큐를 잡는 타이밍은 스트로크의 전 과정에서 꾸준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스트로크 시작 시 큐를 부드럽게 앞으로 밀어내고 큐볼에 맞는 순간 큐를 놓아 공이 자연스럽게 굴러가게 합니다. 마지막에 큐를 급하게 멈추지 않고 끝까지 부드럽게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피드 스탠다드 스트로크에서 스피드는 중간에서 약간 빠른 정도로 설정합니다. 너무 빠르면 샷이 부정확해질 수 있고 너무 느리면 큐볼의 이동이 미약해질 수 있습니다. 스트로크가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적당한 속도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탑 스피 스트로크 특징 탑 스피 스트로크는 큐볼의 상단을 치며 전방 회전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큐볼이 목적구에 맞은 후 전진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큐 깊이 큐의 깊이는 얕은 깊이로 설정합니다. 큐볼의 상단 부분을 치기 때문에 큐를 너무 깊이 넣지 말고 공이 위쪽을 살짝 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깊이를 조절하지 않으면 공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튀거나 회전이 제대로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큐를 잡고 놓는 타이밍 큐를 잡는 타이밍은 스트로크 전부터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공에 닿는 순간 살짝 더 큐를 밀어내며 회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큐볼이 상단 회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샷의 끝부분에서 큐를 부드럽게 밀어주며 마무리해야 합니다. 스피드 탑스핀 스트로크의 스피드는 빠른 편이 이상적입니다. 공에 충분한 회전력을 전달하기 위해 적절한 스피드가 필요합니다. 너무 느리면 회전이 부족하고 너무 빠르면 샷이 제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적절한 힘을 배분해 빠르면서도 부드러운 스피드를 유지하세요. 3. 백스핀 스트로크 특징 백스핀 스트로크는 큐볼의 하단을 쳐서 후방 회전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큐볼이 목적구에 맞은 후 다시 뒤로 돌아오는 효과를 줍니다. 큐 깊이 큐의 깊이는 깊게 설정해야 합니다. 큐볼의 하단을 정확하게 쳐야 하므로 큐를 가능한 한 큐볼에 가깝게 위치시키고 깊이 넣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깊이 치면 미스 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적절한 깊이를 유지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큐를 잡고 놓는 타이밍 백스핀 스트로크에서는 공을 맞추는 순간까지 큐를 단단하게 잡고 있어야 합니다. 를 공을 정확히 하단에서 밀어주는 순간에 큐를 자연스럽게 놓아야 큐볼의 후방 회전이 걸립니다. 공을 치기 전에 과도하게 힘을 주지 않고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피드 백스핀 스트로크는 중간에서 느린 스피드가 좋습니다. 너무 빠르면 큐볼이 예상보다 많이 뒤로 밀리거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스피드로 큐볼을 치면 목적구에 맞은 후 큐볼이 뒤로 자연스럽게 후퇴하게 됩니다. 4. 사이드 스피드 스트로크 특징 큐볼의 좌측 또는 우측을 맞추어 좌우 회전을 주는 스트로크입니다. 사이드 스피드는 공이 목적구에 맞은 후 휘어져 나가게 하거나 장쿠션을 통해 각도를 조절할 때 유용합니다. 큐 깊이 큐의 깊이는 중간 깊이를 유지하되 큐볼의 옆면을 정확히 쳐야 합니다. 큐의 깊이를 너무 깊게 하면 공이 다른 방향으로 튀거나 너무 얕으면 원하는 회전이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큐를 잡고 놓는 타이밍 스트로크 동안 큐를 안정적으로 잡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을 치는 순간까지 큐를 부드럽게 컨트롤하며 스트로크 끝에서 큐를 부드럽게 놓아 공의 측면 회전이 제대로 걸리도록 해야 합니다. 사이드 스피는 회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피니시 동작까지 부드럽게 이어가야 합니다. 스피드 사이드 스피 스트로크의 스피드는 중간 정도가 적합합니다. 너무 느리면 회전이 제대로 걸리지 않고 너무 빠르면 샷의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특히 장쿠션을 통해 각도를 만들 때는 스피드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큐볼의 회전이 원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드로우 스트로크 특징 드로우 스트로크는 백스피의 강력한 형태로 큐볼이 목적구에 맞은 후 빠르게 뒤로 당겨지는 효과를 만듭니다. Q 깊이 드로우 스트로크는 큐볼의 하단을 강하게 쳐야 하므로 깊은 깊이로 큐를 넣습니다. 즉 깊이익이 큐볼의 아랫부분을 강하게 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깊이를 잘못 조절하면 공이 뜨거나 미스 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큐를 잡고 놓는 타이밍 공을 치는 순간까지 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큐볼에 맞추기 직전에 살짝 더 힘을 주어야 강한 백스피이 걸리게 됩니다. 큐볼이 목적구에 맞은 후 빠르게 뒤로 당기도록 하기 위해 끝까지 부드럽게 밀어주되 공을 맞춘 후 자연스럽게 큐를 놓아야 합니다. 스피드 드로우 스트로크의 스피드는 빠르고 강력해야 합니다. 충분한 스피드와 힘이 없으면 큐볼이 예상한 만큼 뒤로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힘과 빠른 스피드로 샷을 해야 백스피이 제대로 걸려 큐볼이 빠르게 후퇴할 수 있습니다. 6. 푸시 스트로크 특징 푸시 스트로크는 큐볼의 상단에 연속적인 회전을 걸어 목적구에 맞은 후에도 큐볼이 꾸준히 전진하게 만드는 스트로크입니다. 이 스트로크는 탑 스피 스트로크와 비슷하지만 더 부드럽고 길게 큐볼을 밀어주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Q 깊이 푸시 스트로크에서 큐의 깊이는 얕은 깊이로 설정합니다. 큐볼의 상단 부분을 부드럽게 치면서 회전을 걸어야 함으로 너무 깊게 치면 회전이 지나치게 걸리거나 미스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큐볼의 상단에서 약간 얕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Q를 잡고 놓는 타이밍 스트로크 동안 큐를 부드럽게 밀어주어야 합니다. 공을 맞추기 전으로 큐를 끊임없이 밀어주는 것이 이 스트로크의 핵심입니다. 큐볼이 목적구에 맞고 나서도 꾸준히 전진하도록 큐가 자연스럽게 공을 따라가면서 끝까지 부드럽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스피드 푸시 스트로크의 스피드는 중간에서 느린 속도가 적합합니다. 너무 빠르게 치면 큐볼이 예상보다 강하게 전진할 수 있고, 너무 느리면 충분한 상단 회전이 걸리지 않게 됩니다. 적당한 속도로 큐볼을 밀어줘야 부드럽고 긴 상단 회전이 만들어집니다. 7. 스톱샷 스톱샷 특징 큐볼이 목적구에 맞은 후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멈추는 것이 특징인 스톱샷은 매우 정확한 타격을 요구하는 샷입니다. 이 샷은 큐볼이 목적구에 맞은 순간 그 자리에 멈추거나 거의 움직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큐 깊이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큐 깊이 스톱샷에서는 큐 깊이를 중간 깊이로 유지합니다. 큐볼의 중심을 정확하게 맞춰야 함으로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깊이가 과도하면 공이 지나치게 회전하거나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큐를 잡고 놓는 타이밍 큐볼이 목적구에 닿기 전까지 큐를 단단하게 잡고 있어야 하며 큐볼이 정확히 멈출 수 있도록 공을 맞추는 순간 부드럽게 큐를 놓아줘야 합니다. 즉, 공이 맞는 순간까지는 정확한 큐 컨트롤을 유지해야 합니다. 스피드 이 스톱샷에서는 중간에서 빠른 속도가 이상적입니다. 속도가 너무 느리면 큐볼이 충분한 힘을 받지 못해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빠르면 공이 제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적당한 힘으로 강한 임팩트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피드와 큐 깊이의 중요성 매머한 스트로크에서 스피드는 당구 경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큐볼의 회전과 힘은 스피드에 의해 좌우되며 스트로크의 스피드가 적절해야 목적구를 정확하게 맞추고 다음 샷을 위한 위치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스피드를 조절할 때는 각 스트로크마다 필요한 회전과 이동 거리를 고려하여 힘을 분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큐 깊이는 큐볼의 어떤 회전을 얼마나 줄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얕은 깊이는 상단 회전과 부드러운 이동을 유도하며 깊은 깊이는 강한 후방 회전이나 제어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각 스트로크마다 큐 깊이를 조절하여 목적구와 큐볼의 이동 경로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당구에서 다양한 스트로크를 마스터하는 것은 승리로 가는 중요한 길입니다. 각 스트로크에서 적절한 큐 깊이와 타이밍, 그리고 스피드 조절이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큐를 얼마나 깊이 치는지, 큐를 언제 놓아주는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스트로크를 해야 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연습한다면 당구 기술은 한층 더 정교해지고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연습하면 모든 스트로크에서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